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쇼입니다 짠 오늘은 일본에서 줄을 서서 오는 나는 뉴욕 팍패트 치즈를 먹어볼 거에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먹으러 고고씽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하나에 2500원이래요 비싸죠?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러 가야죠? 알겠습니다 하면 더 맛있게 먹습니다 아주 끝나고, 그치에 들어야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제일myka스는 맛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은 무조건만들이에요 부끄러우면 이 날이 고기 있는 게!!!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서 writer 이게 맛이 코코라스 같아요 그리고 생크림이 딸고 치즈가 치즈가 아니라 버터맛이에요 그러면 더 먹어볼게요 이게 살짝 분유 맛 도라예요 하기만 하면 분유 이게 살짝 분유 맛 도라예요 하기만 하면 분유 이거 보이시죠? 치즈가 아닌 버터같이 보이는 것 대다시 치즈랍니다 여기 껏에 과자같은거 보이시죠? 갈색 이가 갈색이면 콧맛이에요 이거는 치즈는 버터 맛이고 이거는 분유랑 달걀 맛이에요 이건 좀 특이해요 그래서 더는 못먹어요 다 먹으면 안돼요 마지막으로 한개 먹을게요 하나 둘 셋 셋 다섯 셋 셋 네너물 여름 둘 다섯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남은 양념장 남은 양념장 엄청 단해요 전 솔직히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는 제가 이거 생각해요 네 먹어보니까 엄청 단해요 더 못 먹겠어요 그러면 우리 영상이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